구장 차장. 이낙연 캠프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정확히 말하면 어제 큰 문제는 없고 이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이재명 지사가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큰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캠프 측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꽤 격양된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보면 낄끼빠빠를 잘 못하신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아주 예민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중이지 않습니까? 그 경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여러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 대표로서 자기 당 후보가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슨 대단한 의혹인 것처럼 떠드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알다시피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탄압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내용도 따지고 보면 조금 사실과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탄압이 있었지만 세경군 김치 논란이라든지 형님 강제 입원 논란이라든지 선거법 위반 관련된 어떤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자당 후보가 의혹에 휩싸는 것이 안타깝다 하더라도 중립을 지켜야 되는 송영길 대표가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쟁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왜 당대표가 하느냐. 지금 아직 이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도 안 됐고 의혹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대단한 의혹이 아니라고 예단을 하고 규정을 하는 것은 특정 후보를 도와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내부 치열한 갈등에서 이런 얘기가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 특히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더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호남 경선을 앞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